이 사건 건물에 대한 대지권 등기가 미등기이며 대지권의 유무는 알 수 없음 신청 채권자로부터 현재 소유자가 대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보정서 제출되었음 최저 매각가격 결정에 있어서 대지권을 포함한 감정평가액을 기초로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저당권 설정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었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을 취득하지 못하는 것임 대지 사용권이 없었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이 문구가 당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지권 미등기라도 감정가격에 포함되어 있다면 관계가 없는 걸로 아는데요 특별한 경우인가요? 문건 송달 내역을 보니 낙찰 받으신 분이 불허가 신청을 낸 경우이던데요 분명 대지권에 대한 분쟁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나 제 지식으로는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가 없어서 여쭤봅니다 그래놓고서는 사건 번호를 적어주셨지만 이 사건을 이렇게 한번 일견을 해보니까 아직 입찰이 남아있는 물건이기에 여러분들에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위에 첫번째 읽어드린 문구가 이 물건에 대한 판매 조건입니다 이 사건에 대한 대지권이 미등기고 대지권의 유무는 알 수가 없다 미등기니까 유무를 알 수 없다 이런 표현은 맞죠 신청채권자라는 것은 경매를 신청한 사람 즉 압류채권자죠 압류채권자로부터 현재 소유자가 대지권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라고 글을 썼나 보죠 어떻게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경매를 신청한 사람이 현재 소유자는 이 아파트는 대지권이 없어요 라는 보정서를 낸거죠 그 다음에 있는 문구가 문제죠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할 때는 대지권을 포함한 감정가를 기초로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였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토지 얼마 건물 얼마 이래가지고 그 시세를 결정을 해놓고 최저 매각가격으로 결정을 했다 그러니까 당연히 대지에 대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 물건을 낙찰받게 되면 대지권을 같이 받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문구에서는 결정은 그렇게 했으나 저당권 설정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었다면 저당권 설정자라는 것은 현 소유자를 얘기하는 것이죠 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었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지권을 취득 못하는 것임 이게 이제 이해가 안되신 거잖아요 그죠 이 문구가 당연히 이해가 안되죠 그죠 토지와 건물 가격을 포함해서 감정평가액을 만들었고 그것으로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했으니 당연히 이걸 사면은 대지를 사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뒷글에는 현 소유자가 대지 사용권이 없다면 취득 못하는 것이다 당연하게 대지 사용권이 현 소유자가 없다면 매각에도 불구하고 대지는 못 취득하는 것이죠 이건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문제는 그 앞에 말이죠 최저 매각가격을 결정하였으나 그렇다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가 한 문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구가 이해가 안되신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해 안되는 글을 써놨으니까 이해가 안되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원인이 뭐냐라고 따져보면 간단한데요 법원에서 이해하는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요 두 달 전에 이제 저희 그 부산 지역에 이제 어떤 이제 그 어떤 추가적인 지사 현재 지사가 아닌 추가적인 지사를 이렇게 계획하신 분이 물건을 이제 응찰을 하려고 부산 지역에 있는 물건을 저한테 상담한 적이 있어요 그 물건도 대지권이 믿음 끼고 대지권이 포함되어서 감정이 진행이 됐고 그걸 그 당연히 최저 매각 가격에 응찰을 하게 된다면 건물과 토지도 소유권자가 되는 게 맞죠 그랬는데 한 문장에 또 뭐라고 적혀 있냐면 건물만 매각이라고 또 써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도 안되는 소리 아니겠어요 그죠 감정 가격에는 토지하고 건물이 포함되어 놓고서는 건물만 매각 이렇게 돼 있다 그래서 저보고 이제 물어보길래 아 이거는 말도 안되는 소리니까 어차피 토지 가격에 포함되어서 경매가 진행이 됐다면 이 물건을 낙찰은 받아 놓고 만약에 토지 등기가 이전이 안된다면은 매각 불업은 물론 토지에 대한 등기 이전을 하라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도 할 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고 응찰을 하라라고 조언한 적이 있어요 그랬는데도 이제 그거를 한 두 달 동안 이 물건을 노리고 있다가 거의 자주 물어보길래 그러면 법원에 있는 직원의 사람들에게 전화를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마지못해 한 거예요 물론 한 2, 3주 전에 상담을 했으면은 상식적으로 바로 전화를 해봐야 되는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경매를 이제 배우는 분들에게는 어떤 배짱이 모자라고 어 입으로 조사를 한다는 그 사실을 잘 모르시더라구요